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동식당에 왔습니다. 도토리묵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반찬들이 다 맛있어요. 여기 사장님 모셨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반찬이 맛있는 비결은? 다 좋은 재료 쓰고 있고요. 제가 직접 다 채취해서 만든 음식들 그리고 사다가 쓰는 재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맛있겠죠. 사다 쓰는 재료가 없다니 그런거는 농사지세요? 농사는 안짓는데요. 보통은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저희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일일이 다. 만든다. 직접 만드신다. 메이킹된 음식을 사는 건 없다. 그게 비결입니다. 정말 맛있게 먹으세요. 여기 자주 찾아주세요. 그래서 도토리묵도 맛있었잖아요. 도토리묵. 정말 쫄깃쫄깃한 도토리묵을 처음 먹어봤어요. 거의 다 푸석푸석한 맛없는데. 쫄깃쫄깃 맛있네요. 운동식당 많이 찾아주십시오. 하나 둘 셋 파이팅. 하나 둘 셋 파이팅. 까땡. 까땡. 자 한 장 더 묶겠습니다. 원장님께서 허락해주셔서 하나 더 묶겠습니다. 여기 괜찮아요? 네 이쪽 이쪽 맛있고 네네 떠붙였습니다 깍땅 Per Now 그분